이번 데이비드 레만전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요 아주 날것 그대로의 생생한 회화적인 묘미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그림은 현장에서 작품을 직접 만나야 진정한 가치를 음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레만은 독일 현대미술을 새롭게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을 정도로 젊은 폐기와 열정으로요 회화가 지닌 잠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에너지들을 화면에 그대로 표출하는 전시가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개인의 경험도 있지만 인간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 욕망, 욕구, 그리고 사회적인 환경, 정치적인 이념, 종교 이런 다양한 주변 환경들에 대한 요소들을 화면 속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레만이 그림을 배우기 전에 이미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별도의 철학 수업을 받았을 수 있을 정도로 이런 기본적인 인형과 철학적인 배경을 두루 섭렵을 한 다음에 미술 수업을 했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짜임새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보통 소품들이 많이 있는 기존의 전시와 달리 100호 이상, 다시 얘기하면 2, 3m 이상 짜리의 작품도 있고요 수채화부터 이런 드로잉, 회화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흥미로운 전시이라 생각이 듭니다